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 국민 소비자들이 역시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소매 매출과 올 연말 대목의 경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.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.3% 증가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. 이는 10월에 마이너스 0.2%에서 급 반등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마이너스 0.1% 예측을 깨고 호조를 보인 겁니다. 더욱이 지난해에 비해 11월 소매 판매는 4.1%나 급등한 것이어서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3.1%를 크게 웃돌아 소매점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11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주유소들의 판매가 전달보다 2.9%나 감소했습니다. 전자 가전 제품도 전달보다 1.1% 줄어들었습니다. 반면 식당, 술집의 소매 판매는 1.6% 늘어났습니다. 스포츠 용품은 1.3%, 서적 음반 1.0%, 가구류는 0.9%, 의류 0.8%, 그로서리 0.1% 등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온라인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% 늘어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는 전달보다 0.5% 증가했습니다. 소매 판매에다가 주거비와 교통비, 의료비 등 서비스 지출을 합하면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액 68%나 차지하고 있는 전체 미국민 소비 지출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해보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. 11월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임에 따라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과 12월, 두 달 동안의 올 연말 대목 경기도 예상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매장 매출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매출은 올해도 신기록 행진을 보인 바 있습니다. 온라인 매출만 보면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98억 달러로 전년보다 75%나 증가했고 사이버먼데이에는 124억 달러로 전년보다 9.6%나 급증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전미 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의 총 매출이 전년보다 3에서 4%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미 국민들은 물가가 3%대 초반으로 크게 진정된 반면 아직 일자리 안정은 지속되고 있어 올 연말 대목의 지갑을 계속 열고 씀씀이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.